경상북도가 도정과 지역사회경제 전반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내용의 기본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열겠다는 건데, 결국 예산과 투자금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의 인구는 260만 명 선이 무너졌고, 24.2%인 고령 인구 비율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인구 절벽과 소멸 위기를 앞둔 경상북도가 생존을 위한 디지털 대전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도전과 지역사회 전반에 인공지능 등 디지털을 입히는 전환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면서 새로운 기업과 사람을 유입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기업 육성 등 4대 목표 아래 4대 전략, 87개 세부 과제에 국비와 도비, 민간 투자 등 3조 2천여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철우 지사를 디지털로 구현한 AI 도지사가 브리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기본 구상은 경상북도가 지금 강력히 추진하는 지방시대, 이에 맞춰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도 경북이 주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아 마련한 것입니다. 경북도는 스마트 공장 고도화, 디지털 콘텐츠 육성 등 대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5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보급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조기업들에 대해서 더 고도화시키고 AI와 접목해서 데이터 산업화시킬 수 있게끔 저희들 중점적으로... 다만 기본 구상이 선언적 수준에 머무른 데다 민간 투자의 성사 여부 등 과제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북도는 특별위원회 구성과 조례 제정 등으로 대전환을 뒷받침할 계획인 가운데 국비 확보와 실질적인 투자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